18살 생일 야 지서준! 왜? 날씨 너무 좋다, 그치? 그러게 그날 내가 받은 생일 선물은 나도 줄 거 있어 이따 사진실에서 만나? 그 아이의 죽음이었다 오아린 나 너 좋아해 정말 많이 좋아해 한 번만 다시 만나자 2011년 5월 16일 아침 방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온 거야? 너 좋아? 너 났지? 너 났지? 조심해요 네? 지난 일 아무로 건드리면 감고 다쳐요 불행해져 어머니 내가чес기여 나 이게 다친다듬어? 너는 혼자 지켜요? 너는 오늘도ㅋㅋ 너는 내 Itís 나이? 너는 우리ixa이? 너는 내 울렴? 너는 너는? 이거 좀 적어? 너는 posso, 너는? 너는 내 울렴? 너는 내가 울렴? 너는 내 울렴? 너는 내 울렴? 너는 나의 울렴? 너는 내 울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